어머,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여기 뭐야. 김청 씨께서 꽃 배달을 시키셨어요. 어머, 이뻐라. 어머, 얘 청아. 저는 김청이가 아니고요. 김청 씨께서 보내셨어요. 어머, 이뻐라. 아유, 세상에. 예뻐요? 너는 꽃을 갖고 온 거야, 원숭 언니를 위해서? 네. 오, 예쁘다. 뭐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어? 얘, 주스. 건강 주스. NCL 주스. 수박 주스. 자몽. 오렌지 주스. 아니, 스태프들이 많을 텐데. 가능하겠어, 언니? 오늘 중으로? 가능하지. 그래? 너도 손 빡빡 씻고 이리 와. 다루다가. 미안해. 다들 바쁘구나. 사과 한 개. 당근이랑 같은 분량이고요. 내가 지금 만드는 거는 ACL 주스다, 이거지? ACL. 레몬, 레몬. 이게 얼마나 상큼하고 피로 회복이 엄청 좋더라. 아니, 나 한 잔 줘. 아, 피곤해. 피곤하지? 막내부터 주자, 막내부터 주자. 이게 있잖아요. 피곤이 확 풀리고 상큼하고 피로 회복이 엄청 좋더라. 너무 상큼하더라고. 짠. 난 욕할 때 기분이 참 좋아. 짜자잔. 우선 이거 너 피곤하니까 이거 한 잔 먹어.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어머. 땡큐. 아, 이거 우리 언제 이렇게 해야지. 레몬이 들어가니까 맛있지? 아, 맛있다. 컵 여기 있어. 레몬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상큼하네.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 좀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뜨일 것 같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는 레몬 투지 마 아우 언니는 시구나 아우 맛있다 맛은 있는데 너무 셔 이거 원숙 언니 바로 드리자 오케이 언니 필요할 때 진짜 이게 아우 그러게 그리고 수박수수 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머머 언니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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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단맛밖에 없으니까 맛있어 자몽하고 오렌지 와 이것도 대박 맛있겠다 향이 너무 좋아 이게 오렌지 자몽 수박 이게 ACL 야 이렇게 보니까 막 너무 좋지 않아? 아니요? 예